2022년 동구협회장기 테니스 대회 결승전에 앞서서 지금 동구협회장 박힐 회장님의 한 말씀 듣고 결승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부 결승전입니다. 오늘 우리 동구의 최고의 에이스부가 이렇게 테니스를 재미있게 즐겁게 칠 수 있는 것을 우리 전국적으로 다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팀이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2승 1패가 나오든 3승이 나오든 오늘 아주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즐겁게 테니스를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결승전 남자 단체전 세 팀이 다 들어갔습니다. 1장, 저희들이 중계하는데 2장, 가운데 곧, 우측에 3장 경기입니다. 네, 지금 세비스 투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계하는 쪽, 앞쪽에 있는 대구탑청, 반대쪽에 있는 단디청 클럽입니다. 네, 지금 대구탑청하고 단디청 2장 경기 중계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선생님 한 6시 15분 전 됐겠죠? 네, 그 정도 됐죠. 네, 지금 1몰 시간이 다가오는데 지금 경기 중계하고 있는 2포트에는 라이트가 없어서 7시 안으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게임이 충분히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구탑청. 네, 지금 대구탑청. 근데 선생님 이게 경기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트를 옮깁니까? 그렇죠. 잠깐 라이트 있는 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길어지면. 첫 세비스 넣고 있는 대구탑에 변정국 선수입니다. 앞에 전이 보고 있는 전재영 선수입니다. 네. 첫 세비스 넣고, 리턴 받았는 건 3구째, 4구 단디청에서 호칭을 하였습니다. 키틴 업. 반대편에, 반대편에 리턴하고 있는 단티청, 이장조, 김국경 선수입니다. 포인트, 뒷스쿼트에서 보이는 박정원 선수입니다. 네, 변정국 선수. 대구탑 변정국 선수. 그리고, 빨리 이겼습니다. 30럽. 제가 선생님 오늘 여기 코트 딱 들어와서, 처음 보신 분이 변정국 씨거든요.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요. 아, 그럼 뭐. 희한하게 코트에 딱 들어와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 일이 많습니다. 선생님 그거, 편견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저는 또 마음에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그건 아닌데, 예사롭지 않은 그 첫 대면식이 저분이셨거든요. 아, 근데 결승 영상까지 찍게 돼서, 제가 기분이 요하게 좋네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성격 좋으시고, 인물 준수하시고, 공실력 준수하시고.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왠지 좀 엮는 기분인데. 아닙니다. 지금 두 분, 대구탑에 하고 있는, 지금 셀스 넣고 있는 이 이장조는, 지금 군부대에 두 분 다 구무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머리가 저렇게 깔끔하시니까? 예, 예, 그렇죠. 짧게. 그죠? 오, 그러시구나. 또 두 분도, 저, 손준호, 김명민조 못지않게 파트너십이 좋습니다. 샵도 많이 다니시고, 같이. 포티핏틴, 퍼스트. 새벽 콘트 against köt retreatjdons 고단力. 현역 본인입니다, 직업 본인이십니다. 네. 직업 본인이십니다. 밖 самых 고 Coin구십 بعد 등 수술 바운드셔서 S6 canbetween combination into this part anyway. 지금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네, 3 S6 could walk now. 구이가 들어오면서 치려고 그랬고, 전은 좀 빠르다고 생각해서 하고 싶었는데, 상 thoughts on Michael, widow, совершμέν estad Brain ring job. 수윙, 풀수윙이 되지 않았습니다.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로그에 올렸습니다. 단지에서 스매싱 포인트에서 듀스됐습니다. 랠리를 어느쪽에서 리턴할지 보겠습니다. 단지에서 듀스커트에서 할지, 박종원 선수가 할지, 김혁경 선수가 리턴할지. 포인트 리턴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왔을 때 실력도 조금 더 낮지 않나 싶습니다. 박종원 선수가. 자, 세컨 서브. 포피 상황에서 듀스가 됐기 때문에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네, 됐습니다. 서브커트 뺏겼네, 선생님이죠? 네, 서비스폰 브레이크 당했습니다. 단지 청 리드. 원게임 투제로 단지 청 리드. 아, 지금 기세가 지금 단지 청이 되었습니다. 지금 1장, 2장, 1장 다. 포획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물 상황을 봤을 때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집중을 더 잘하느냐. 이 상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바람이 많이 불고 모래 바람이 불었었는데 지금 코트에 물도 뿌려주고 해서 바람이 안, 모래가 안 일기 때문에 먼지 바람이 안 일어서 조금 더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훨씬 단정해졌네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바람도 조금 전보다 조금 더 잦아 들었습니다. 결승전이기 때문에. 선생님, 괜히 코트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세 경기나 진행을 해설을 시켜가지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뭐 티가 싫으면 근데 뭐 감사도 안 한다고. 지금 제가 좋아서 했겠죠. 끝까지 한번 준비해 보고 가겠습니다. 어쩌다 또 혼자 오면 또 선생님 생각날 것 같아서 큰일 났습니다. 다른 걸로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해설 선생님 없으면 진짜 소금이 없는 음식을 먹는 맛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간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럼요. 그냥 나눠 놓고 또 다른 논 좋은 논 나오면 또 더 좋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아직 제 경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선생님. 네, 라인에 올라왔습니다. 네, 15홀. 원게임 투제로. 단디청 리드에 15홀입니다. 리턴 좋았습니다. 30, 15. 단디청 리드입니다. 아웃. 아웃 오케이. 천. 40, 15. 단지청 리드. 저희들이 게임을 지금 중계하다 보니까 지금 저 데코 탑에 1번 조, 2번 조, 3번 조 세 팀 다 경기를 다 중계했습니다. 중결에서 두 경기를 중결을 했고요. 지금 결승전에서는 한 팀도 대구 탑 2번조를 또 중계하게 됐네요. 3복식팀을 다 중계합니다. 선생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갚아드릴까요? 나중에 밥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듣고 계시죠? 방 국장님 나중에 오시면 맛있는 거.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최명 기자님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그 데이즈 기사 밑에 올려 갈 겁니다. 왜 이러세요. 색깔 세부 폴트였습니다. 노예드 또 왔습니다. 지금 리턴하고 있는 전쟁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발리를 좀 더 전진하고 있습니다. 로브 왔는데 바람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매싱해라 했습니다. 단디에서. 네, 브레이크 당했습니다. 원게임 투 원, 게임 홀입니다. 서로 지금 서비스를 주고받았습니다. 브레이크 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비스가. 네, 첫 서비스에 들어왔고요. 코칭으로 포인트 땄습니다. 강력하네요, 코칭이. 그렇죠. 첫 서비스가 좋았기 때문에. 리턴이 단순해져서 코칭하기 좋았습니다. 일단 첫 서비스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에이스 구경기 때문에 그만큼 첫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죠. 네. 에이스들의 첫 서비스. 코스는 어디가 유의할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뭐 포보다는 백이고, 포인트가 들어간다면 각도가 커야 되겠죠. 백핸드. 백핸드. 네, 그렇죠. 스핀 양이 많든지. 아니면 구속이 빠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방향성도 있어야 되지만 파워도 있어야 됩니다. 서비스, 전재인 선수 지금 서비스 넣고 코티룹입니다. 첫 서비스는 서로 브레이크 했고요. 두 번째 서비스에서는 지금 서비스건을 따고 있습니다. 최명 기자님, 추운가봐요? 많이 뛰고 계시네요. 아, 선생님, 춥습니다. 여지없이 맥 밑에 더워 죽을뻔 했는데. 지금까지니까 온도차가 너무 심합니다. 온도차가 객심해지네요, 지금. 헤딩을 다 집어넣고 왔는데 또 속았습니다, 날씨에. 예, 시킨너브 아웃됐습니다. 40, 15. 선생님, 중간에 날은 새 보입니까? 예. 지금 바람을 맞으면서 열심히 날아가고 있네요. 배가리인가요? 아, 진짜 멋지네요. 시합에 헹가리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40, 15에서 다섯 번째 서비스. 코스트 들어왔습니다. 포인트 브레이크 하면서 40, 30. 대구 탑 리드. 네, 아웃됐습니다. 아웃되면서 서비스권 잡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게임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투원입니까? 투게임 투원. 대구 탑 리드. 아, 방금, 방금 옆에 일장조 게임에서 랠리가 엄청 많이 됐는데, 한 20 이상 된 것 같은데, 지금 드라이브발리를 탑 쪽에서 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보시면, 네. 지금 이 경기, 이장조 경기는 지금 2대1 코트체인지 상황입니다. 지금 네번째, 순번 네번째 서비스, 단디청에서 넣겠습니다. 원게임 투 투, 대구 탑 리드 상황입니다. 자, 단디, 네번째, 순번 네번째 서비스, 퍼스트. 자, 당겼습니다. 리턴. 아, 예. 이번에 접종했습니다. 네, 로그 아웃 됐습니다. 네, 지금 전진행 선수가 뒤에 후기에 있다가 전위로 아까 발리로 들어갔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덕을 본 것 같습니다. 뒤에 있었으면 게임 포인트 내기 어려웠는데, 앞에서 발리 커버를 잘해서 포인트를 따는데 유리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지금 김국경 선수 서비스. 네, 서칸 서브. 지금 또 변정욱 선수 앞으로 발리를 조금 더 당겼습니다. 그러면 리턴을 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발리 들어가야 되겠죠. 잡았습니다. 네, 발리, 쇼프트 발리 하면서 앞으로 가서 어프로치 했지만, 지금 단디 박종원 선수한테 끊겼습니다. 빨리. 화이팅. 자, 15홀 상황입니다. 김국경 선수 세번째 서비스 퍼스트. 아, 서브 좋습니다. 지금 백헨드 쳤을 때 지금 공이 좀 더 바운드가 되면서 종속이 빨랐고요. 그다음에 변정욱 선수 백드라이브 칠 때 오른발, 디딤발이 좀 더 구부려지면서 힘있게 보태줘야 되는데, 몸이 떠 있었기 때문에 공치기 어려웠습니다. 물 좀 날리는 것 같은데? 예, 예, 무릎을 좀 더 굽히고, 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번째 서비스 네트 마크 폴트 됐습니다. 세컨스 서비스. 공 짧았습니다. 어프로치. 네, 발리가 짧아지면서 떠올랐기 때문에, 폴트 프로치 편. 택재용 선수 들어가면서, 패싱 어프로치 했습니다. 시리올. 예, 서비올입 니까? 서비올. 자, 서비올. 단딛ーテ이 청해. 북경 선수 다섯번째 서비스 퍼스트. 올해ING도 어떻게 해ги해 버려겠다? 처음 слева 선생님이 그 때 오네, 아 네~! 아 네 저번에 했습니다. 폴트! 아 Ев롱! 아어! 예~! 예! 세칸새비스가 짧아서 전쟁훈 선수가 두 발 정도 다가서면서 리턴을 좀 더 딱히 좀 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 34T 블랙 찬스 입니다. 자 블랙을 당할 것인지 자 듀스 상황을 만질 것인지 한번 보시고요. 첫 서비스 14. 지금 조금.. 첫 서비스가 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컨스에부터 잘 씁니다. 들어가면서 노이드 상황이 왔어요. 주스되면서 노이드 노이드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노이드 보고 만난다고 했습니다. 자 노이드 상황에서 세 번째 서비스 퍼스트 서비스 좋았습니다. 스킨이 약간 먹으면서 슬라이스 스킨이 먹어서 벤정욱 선수가 딱 붙지를 못하고 지금 리턴 에라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발이 더 들어갔었으면 좀 더 세트 투홀 됐으니까 네 투홀입니다. 자 순번 다섯 번째 서비스 됐고 탑 벤정욱 선수 서비스 자 지금 보시면 서비스 높고 있죠? 근데 조금 더 무릎이 구부려지고 하면은 조금 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세가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좀 더 젖게 지면 좋겠죠? 나중에 벤정욱 선수가 이 해설을 듣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자세를 고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조금 더 부드럽게 좀 더 낮게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단디에 김국경 선수가 지금 발리를 에라를 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붙었어야 되는데 컨트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달링이 좀 덜 맞았네요. 자 피티놀 투캠 투투 개날보다 경기하기는 더 좋습니다. 선생님 지금 날씨가 날씨가 좀 더 덥치다. 네. 뛰는 선수들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 신었는데 불기치 포한도 살짝 나면서 단디에 박종원 선수 리턴이 조금 에라가 났습니다. 바운드가 약간 불기치하게 났습니다. 병원이죠. 대구 탑 상황에서는 병원이 있는 상황이에요. 텀빵 셋 셋 셋 셋 첫 발리 이번에 좀 더 강하게 붙였는데 각이 많이 났어 사이드라인 아웃 사이드라인 아웃 뽑힙니다. 지금 탑 상황에서는 좀 수월하게 가는 상황이죠 에라를 해주기 때문에 첫 서비스 들어갔습니다 첫 발리 좋고 하프 발리 좋았습니다 세컨발리 좋고 서드 박정우 선수도 좋습니다 스톡 지금 잘 넘어오고 있습니다 회심의 1격으로 앵글 쪽으로 단계 쳤는데 네트에 걸렸습니다 게임 지금 게임이 두 분이 파트너십 진짜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트너십 좋은 팀들은 보면 항상 긍정적이고 좀 밝고 웃음이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조금 파트너십 약간 내려보면 서로 얘기도 잘 안하고 인상이 좀 굳어있고 이렇게 되죠 자 보면 지금 얼굴의 표정들이 세 팀 다 표정이 좋네요 지금 여기 지금 서비스 건더서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2대3 상황에서 단디청 박종원 선수 서비스입니다 순번 6번째 세컨 서브 리턴이 센터로 잘 떨어졌습니다 단기 두번째 서비스 발리로브 였는데 베이스라인 아웃 됐습니다 전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죠 아직 좀 더 많이 보셔야 되겠네요 네 자 15홀 퍼스트 들어갔습니다 리턴 좋고 자 지금 던정우 선수가 공이 좀 약했기 때문에 해시면 1타로 좀 더 공격적으로 쳤는데 조금 낮게 와서 네트에 걸렸습니다 조금 더 높게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피드 넣어서 3015 자 방금 또 서비스가 좋았기 때문에 전쟁 선수가 지금 다운드라인을 봤는데 이런 경기에서는 다운드라인 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직하게 힘있게 크로스로 승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서브 상황이 다운드라인을 때리기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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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다운드라인 상황이 되려면 공이 더 각도가 더 많이 나던지 더 잡힌 공이던지 그치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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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 4 도와 5 전쟁 서비스 전쟁 선수 서비스 첫 서비스 러핍틴 첫 세비스 강화가 됐습니다. 보통 세컨드 강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친정하게 됐네요. 팀 국경선에서 발리 밀었는데 사이 다웃됐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게임할 때 조금 더 센터 쪽을 바라보는게 더 낫습니다. 조금 더 사이트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비등비등한 경기에서는 조금 무리스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힘있게 치시는게 더 낫죠. 아무래도 첫 서비스 강화가 나갔습니다. 폴트 세컨 서브 티올에서 티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다블폴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이 비등비등한 상황이라서 조금이라도 긴장을 하거나 리듬이 좀 안맞으면 에라율이 높아지죠. 자 폴트 세컨에 세컨을 더 걸어서 서비스를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서비스가 들어가면 인턴 현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경기에서는 다블이 나오면 안되겠죠. 아무래도 세게 세게 넣는 것보다 좀 더 확실한 서비스를 구사하는게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네 그렇죠. 됐다! 오! 됐다! 오! 여러분 좋았습니까? 네 예 예 네 이렇게 집중도가 엄청 높았죠. 예 네 어려운 포인트인데 잡았습니다. 에이스고 다 온거 같다 선생님 네 멋있네요 예 예 예 예 예 끝까지 공을 포기하지 않은 짐염이 선생님 제가 볼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티포티 너드벤테이지 상황입니다 포인트 미터난다고 했습니다 너드벤테이지 포인트 미시버입니다 첫 세비스 들어왔습니다 바운드 풀바운드났습니다 세비스건 잡았습니다 탑이 앞서가네요 선생님 4대3 포캠풋3 탑 리드 끝까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세비스건 잘 잡았습니다 아쉽죠? 지금 단디클럽에서는 포인트 놓친게 참 아쉽습니다 브레이크에 있었으면 훨씬 유리한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4대3이기 때문에 이미 후반부로 가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무리할 수 있습니다 세비스 꼭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출 수 있는 공동? 좀 더 편하게 들어가면 에라이도 높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갈수록 공안 하나가 중요해집니다 저 박정훈 선수 부인이 있습니다 와이프분이 3대4 아닙니까 선생님? 네 3대4입니다 3대4 상황입니다 3대4 상황입니다 선생님 얘기하시려고 하셨는데 뭐예요? 저쪽 보시면 배치에 앉아있는 분이 박정훈 선수 와이프분인데 코치 선수 출신이죠 아 그래요? 네 이번에 모친 거 뭐 뭐라고 하네요 걱정 없는데 뭐 잘 치라고 아 저는 거 무서워합니다 네 그렇죠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 예 지금 단디에서 단디 쪽에서 서비스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틸럽 상황입니다 네트 퍼스트 어게임입니다 퍼스트 서비스 어게임 바람이 진짜 줄기차 우리 쪽으로만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놓쳤습니다 네 네트 맞고 네 짧게 때려졌습니다 네 오 이러고 네 서비스 걷을 좀 쉽겠다고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네 자자자 분위기 움직여 자 자 단디 네 번째 서비스 이제 보니까 백적으로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서비스가 플러스트가 되는지 네 역시 잘 들어옵니다 네 네 아 선수가 이뻐니까 서비스가 쉽게 쉽게 네 에쪽으로 돌아옵니다 4대4 상황입니다 4대4에 자 서비스 건 하나씩 자 변경 서비스 네 아 우협 회장님 네 클럽이 대구탑이죠 대구탑이죠 아 그런데 협회장님께서 지금 탑을 응원하시면 안될거 같은데 오셔가지고 침이 응원하고 계시는데 그러시네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굽지 왜 굽지 안된다고 내 굽지 왜 굽지 안된다고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안 굽죠 네 자 피프티놀 지금 춥지요 안 놀고 있니 뛰는 사람들이 부러워 죽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한 게임하면 딱 좋겠네요 네 뛰면 안 추울 것 같습니다 일단 피프티놀 4대4의 피프티놀입니다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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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아웃 빨리 사이드 아웃 되면서 아웃입니다 네 30입니다 자 클레이코트는 볼 자국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볼 마크가 있어서 확인해 주기가 좋죠 뭐 인조 잔디나 하드코트처럼 볼 마크 확인하기 어려운데 클레이코트는 그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R12 확인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확인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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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요 요거요 아닙니다 네 세트홀입니다 라이트 미션 로계에서 예 아아 아 아 아 어려운 상황인데 다시 또 서비스권에 잡았습니다 지금 포티 서티 끌려가고 있다가 다시 서비스권에 그래서 리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이 어떤 것 같습니까? 중간점수 직계가? 이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50도씨? 제가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경구 경선수 들어오면서요. 빨리 실수했습니다. 서비스권 따면서 5대4 5게임 2,4 이거 탑 리드입니다. 자필이 또 단지클럽에서 잡아야 되겠죠. 단지청에서 또 이제 서비스권 잡아야 5대5 타이브력 상황을 만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3번 코트. 3번 코트 보니까 분위기도 저쪽은 손준호 선수, 김영주 선수가 조금 밀리는가 싶기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엉덩이 힘을 빌려야 될 건데 1장은 벌써 이렇게 끝났나봐요. 1장은 지금 대구 탑이 이겼다고 나옵니다. 선생님. 그런가요? 네. 옆에서 얘기하시는데 1장이 이겼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2경기 중에 하나 끝나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아하 첫 서비스 더 포트 나오십니다. 록 15. 지금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포인트 한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 화이팅 해야 되겠죠. 아하 리턴이 지금 대구 탑에 전재영 선수 리턴 아예 좋았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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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록 13. 오늘 국구협회 사무장님이 동구협회 와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동구협회장님 보시면 어 예쁜 말 한마디 해주세요. 하하하 하하하 네. 15. 13입니다. 퍼스트 포트입니다. 세판 서브 자 발리에서 서 목사님이 너무 길었습니다. 짧게 끊어야 되는데 빨리! 빨리! 네. 길게 밀려서 아예 뺏습니다. 네. 세티홀 자 대구탑 파이팅! 파이팅! 세티홀입니다. 잠시 김경섭 감독님 목소리가 크게 지나갔습니다. 네. 김경섭 감독님 네. 또 대구탑이죠. 곤자국 선수 탑스피 걸리면서 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구탑 회장님 최영동 회장님이 화이팅을 막으시네요 단체전이기 때문에 화이팅이 중요합니다 자 쉽게 안갑니다 자 리턴 일어나면서 노헤드 상황 겨수입니다 노헤드 밴테이지 포어핸드 자 리턴입니다 노헤드 포이트라고 합니다 단디가 이기면 또 뒤수 상황이 됩니다 대구 탑위 일장이자 승리하면서 게임을 우승했습니다 동구협회장기 대구탑 회장기 에이스부 단체전 결승에서 대구탑이 우승했습니다 동구협회장님이 계신 대구탑이 우승을 했네요 네 그렇죠 회장님 공원하십니까 오늘 김수은 북구협회 사무장님 동구협회까지 오셔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재명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구협회 회장님 수은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 많이 전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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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